다리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닿아줄게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갔네 다른데 옳아 손짓하고 그 속에 얘기하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야 널 안고 가고 이래서 우리의 눈을 보고 그 시간이야 지금 이 순간이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야 지금 이 순간이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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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